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도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OT에서 뵙고 또 이렇게 본 강의에서 뵙니까 여러분 더욱 반갑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와 함께 합격의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첫 시간 1교시 1과목 발달 심리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 까보시죠.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발달, 문제가 발달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공부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변환시켜야 됩니다. 옛날의 학습 전환을 수정해서 학습 공부 방법을 수정해서 이제는 옳은 것은 옳은 것만, 틀린 것은 틀린 것만 그 이유를 확인하고 하는 방법으로 반복, 학습으로 반복으로 하는 걸 우리가 시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복으로 옳은 것은 왜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은 왜 틀린 것인지, 이런 핵심 포인트를 딱딱 집어서 넘어가는 게 합격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답이 팍 나와야 됩니다. 1, 지금은 스피드 시대예요. 5G 시대죠. 탁 터치하면 해결,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발달의 가소성은 청소용기까지만 나타난다라고 나오는데 OT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용어가 어려운 겁니다. 가소성이라는 말 많이 나오거든요. 가소성은 뭐냐? 가변성, 변화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을 가소성이라고 한다. 더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가소롭게 변한다. 가소성. 그래서 가소성하면 변한다. 찌찌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쉽지요. 용어 해결되면 다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발달의 가소성은 청소용기까지만 나타난다. 웃기지 마라. 발달은 전생에, 평생 동안 이루어진다 나왔습니다. 문제 해결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쉽지 않나요? 시간 있는 분들은 이 문제는 스키다시니까 참고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저는 교수님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얘만 보면 돼요. 어차피 이 문항이 문제은행식 출제 문항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런 스키다시는 그냥 참고용으로 발달은 개인차가 존재한다.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다. 양적, 실적 변화를 포함한다. 서로 영향을 준다. 인문학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1번 문제의 포인트는 가소성은 전생에 동안에 나타난다. 왜? 전생에 동안 변하니까? 라고 해서 해결을 끝났습니다. 해설을 보시면요. 가소성이란 삶의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전생에를 통해서 열려있다. 해설을 보시고 더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가보실게요. 발달 연구에서 자료 수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보면 됩니다. 포인트 잡으십시오. 여러분 보통 공부할 때 답 가리고 내게 풀어보고 또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고 갈등이 생기고 틀리면 열 받고 그러다가 한 시간 다 가고 이런 공부는 개나 져버리세요. 버리세요. 그냥 옳은 것만 팍 찍고 문제가 요구하는 틀린 건 틀린 것만 팍 찍어서 왜 그런가 이유 팍에서 해결 끝! 속전속결 해결 끝! 이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도 옳지 않은 것. 딱 사례 연구법은 많은 수의 피검자를 연구하고 사례 연구라서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 사례 연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이건 국어 문제예요. 그냥 딱 보면 답이 나와요. 사례 연구. 사례는 어떤 특별한 걸 사례라는 건지 다 사례를 하면 이건 사례 연구예요. 일반 연구지. 그래서 많은 수. 웃기지 마라. 적은 수다. 그래서 많은 수가 아니라 적은 수다. 답 나왔네요. 끝났습니다. 또 1번, 4번, 5번은 심심할 때 읽어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관찰법은 관찰하는 거 질문지법은 질문하는 거 뭐 이런 거 얼마 아쉬워요. 정신생리학 방법은 그냥 정신생리학 방법 면접법은 면접으로 하는 거 이런 걸 뭐하러 공부해요? 시간 낭비하게 또 이런 문제 다 또 교재 찾아가면서 한 시간 동안 공부하는 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세 글자로 헛발질이라고 해요. 헛발질. 헛발질. 참고로 우리 한국 축구가 옛날에 헛발질의 명수라고 오명을 남겼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왜 그럴까요? 열심히 뛰어요. 꼴대 앞까지 열심히 몰고 가요. 그리고 꼴 대 앞에 가서 지쳐서 헛발질하고 이거 하나 만화예요. 게임은 이기는 겁니다. 시험은 합격하는 겁니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잘 해야 됩니다. 잘 하는 게 프로입니다. 정답 나왔죠. 해설에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해설은 참고하라고 화면을 띄워놓은 겁니다. 해설 참고하시고 해설을 좀 더 읽고 싶다 하면 정지화면으로 또 읽으시면 됩니다. 3번 갑니다. 성인 증기의 발달 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옳은 것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체크하면 4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한 개가 아니겠죠. 한 개가 뭐냐? 이겁니다. 결정성 지능은 유동성 지능에 비해서 더 빨리 감피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용어를 모르니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게 해설이죠. 해설 간단합니다. 카텔의 유능성 지수와 결정체정 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카텔 몰라도 됩니다. 카텔, 은하척도 9, 9, 9에 카텔인가 미텔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겝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내용은 뭐냐면 핵심 포인트는 결정체정 지능 또는 결정성 지능이라고 해요. 지능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환경에 따라 성장 발달에 따라서 지능도 변하더라 이겁니다. 아이기도 변하더라. 조금 잡곡을 하면 초예요, 초.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별로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공부가 재밌어요. 아주 머리가 더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먹으면서 IQ가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유동성 지능은 뭐냐면요. 유전적 요인이에요. 유전적으로 타고났다 지능은 유전적으로 타고났으니까 안 변하겠죠. 그런데 결정성 지능은 환경에 따라서 결정된다. 즉 변화가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성인 중기예요. 주어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문제가 성인 중기다. 성인 중기면 그냥 나이가 먹은 사람이에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 뭐예요? 환경에 따라서 IQ가 좋아지더라. 결정성 지능은 유동성 지능에 비해서 더 빨리 감태한다. 감태가 아니라 나이가 먹을수록 노력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지능이 더 좋아지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핵심 포인트 참고하시고요. 4번 문제 가보기 전에 해설 나왔습니다. 해설 참고하시고. 저는 해설 안 봐도 다 이해가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시고 아니면 해설 좀 봐야겠네 하시면 정지화면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갑니다. 엣칠리의 은퇴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나왔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 청소년 상담사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학자와 이론을 매칭시키는 거예요. 사람 이름 외우는데 한 천명은 나와요. 예를 들면 조금 오바해서 한 천명 나옵니다. 천명 외우려면 1년 동안 외워도 못 외워져요. 우리는 학자 외우는 시험이 아니에요. 또 이론하고 자꾸 찌찌뻥 연결하려고 자꾸 늘어갔는데요. 여러분 이 문제 보시는 것처럼 지가 다 써있어요. 문제. 지가 다 써있는데 뭐하러 외워요? 엣칠리 은퇴 과정. 지가 다 써있지 않습니까? 지가 써있는 걸 뭐하러 그렇게 외워요? 엣칠리 은퇴 과정. 엣칠리 은퇴 과정. 이걸 뭐하러 외우려고 그래요? 그냥 얘의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심한 사람은 또 얘도 외워요. r-c-a-t-c-h-l-e-y-a-t-c-h-l-e-y 이건 영어 단어 시험도 아니고 이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문제에 나온 거니까 써놓은 거지. 스펠링 외우는 사람. 이거 사자성어로 겟토레이에요. 겟토레이. 겟토레이. 좀 풀어서 설명하면 겟토라이에요. 뭐하러 이걸 공부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학자 이런 거 뭐하러 외워요? 외치가 다 써있는데 벌써 이 여러분 멘트만 들어도 와 속시나다. 공부할 거 반으로 확 줄였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이제 은퇴 과정만 알면 되겠죠. 체크 포인트 해주시고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은퇴요. 내가 은퇴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내가 은퇴할 나이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퇴를 준비해야겠죠. 그다음에 딱 은퇴하면 좋지. 나 해외여행 다닐 거야. 이제 잠 좀 푹 자죠. 너무너무 좋겠다. 아름다운 꿈을 꾸죠. 이걸 밀월이라고 밀월. 아름다운 꿈을 꾼다. 그다음에 현실을 은퇴해보니까 큰일 났어요. 새로운 직장도 없지. 돈도 많이 들어가지. 집에서 또 백수 백주 누리하려니까 또 지겹지. 그래서 환별을 느끼는 거예요. 환별. 환별을 느낀다. 그다음에 어떻게 그래도 할 수 없이 적응해야지. 텃밭이나 갖고 상추나 심어야지. 이렇게 적응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예요? 아이고 상추나 먹으니까 맛있네.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맨 마지막에 아휴 그래. 이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흐름을 잡으면 엄청 쉽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준비라면 뭐가 와야 돼요? 밀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환별이 온다. 그다음에 적응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 흐름을 잘 매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들은 또 해설에 달랐습니다. 5번 문제 갑니다. 발달 이론가와 그가 주장한 연결이 옳지 않은 거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셔오. 기억, 니은, 디글, 디글. 다 옳지 않네요. 여러분 여기서 또 문제풀이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상담사는요. 의외로 모두 다가 많아요. 우리가 이런 문제 나오면 설마 모두 다는 아니겠지 또는 한계는 아니겠지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허를 찌르는 거예요. 모두 다가 의외로 많다라고 여러분 팁 하나 꼭 인지해 두시고요. 또 설마 이런 거 나오면 다 모두 답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없으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씩 해결해 보겠습니다. 보상과 처벌 나오면요. 강화 있죠. 행동주의의 강화이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현상에 해당됩니다. 파블러프가 아니라 스키너다. 각인의 기재. 각인 나오면요. 각인이 뭐냐면요. 오리, 엄마 오리가 걸어갔는데 새끼리가 엄마 오리 졸졸 따라가는 거. 이걸 따라쟁이 이걸 각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리 나오면 로렌츠 각인. 이렇게 딱 세 개 찌찌뻥 묶고 드세요. 오리, 로렌츠, 각인. 시험 문제에 오리라는 동물이 나왔다. 그럼 답이 무조건 로렌츠예요. 오리, 로렌츠, 각인. 시험이 오리 나오면 무조건 답이 각인이에요. 그래서 오리, 로렌츠, 각인. 찌찌뻥. 아유 쉬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비는 아니고 로렌츠다. 그런데 교수님, 볼비는 누구예요? 알 거 없어요. 이걸 왜 알고 싶어요? 시험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노래 한 곡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페링 외우는 사람, 겟투레이 절대 외우면 안 됩니다. 동화와 조절이다.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들 용어가 어려워서 시험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OT에서 말씀드리지만 용어가 내 것이 안 되면요. 맨날 글자 외워요. 하루 종일 10시간씩 독서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날 다 까먹고 하루 종일 또 열심히 공부하고 다 까먹고 하얀 모래성. 잠만 자면 하얀 모래성. 우리가 전문 용어로 새 글자로 헛발질이라고 해요. 헛발질. 한국 축구가 생각내지 않습니까? 열심히 전반전, 후반전 90분 동안 땀을 뻘뻘 열심히 흘리고 골대 앞에서 열심히 뛰다가 헛발질하고 이거는 축구를 안 한 거예요. 잠자거나 똑같아요. 축구는 골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 상담사 이번 여러분 공부는요. 우리 제가 OT에서 봤어요. 박사학위 받는 시험이 아닙니다. 합격증을 따야 돼요. 목적지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답, 포인트가 해결이다. 용어 해결이다. 용어 여러분 것을 만드는 겁니다. 동화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 잼플. 엄마가 강아지를 사왔어요. 그래서 아, 강아지털 너무 예쁘지 않니? 강아지 하얀색이 예쁘다. 아, 강아지털은 하얗다. 라고 동화 흡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빠가 강아지털을 또 사갖고 왔어요. 그런데 강아지털이 이번에는 검이에요. 아빠, 엄마가 그러는데 강아지털 하얀색이라고 했는데 왜 아빠는 검은색이야? 아, 강아지털이 하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하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구나. 이렇게 사고의 영역이 확장되는 걸 조절이라고 합니다. 이 동화와 조절을 주장하는 사람은 에릭슨이 아니라 피아제다. 라고 보시고요. 애착. 애착의 발달 단계를 제시했다. 라고 하는 학자는 셰퍼와 에멀슨입니다. 엔즈 워스는 낯선 상황 실험을 통해서 애착의 종류를 강조한 학자죠. 그래서 정답 확인하고요. 여기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더 확인, 자살 이해가 될 겁니다. 다음 문제 가보시죠. 6번 갑니다. 다음 사례에서 마샤의 이론의 근거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강조합니다. 우리 첫 시연이니까 잔소리 많이 할게요. 마샤, 이거 지가 다 써 있어요. 이거 안 외워도 됩니다. 스펠링 혐의 안 나와요. 자아 정체감 지, 이거 지가 다 써 있지 않습니까? 아, 마샤가 주장한 자아 정체감 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마샤, 자아 정체감. 마샤, 자아 정체감. 이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항상 지가 써 있거든요. 공부 쉽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 해보시면, 기형, 니은이다. 그래서 옳은 거 기형, 니은 확인하시고요. 이제 지긋이 아니네요. 얘만 확인하면 됩니다. A는 정체감 유해 상태다. A가 뭐예요? 부모님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를 권유하셔서 A는 자신의 적성 흥미 등을 깊이 고민하고 탐색하지 않고 부모님 뜻대로 내 의사는 없이 부모님 뜻대로 결정했다 이거예요. 그럼 내 자아는 없는 거예요. 밥 먹으려면 밥 먹고,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이대학 가려면 이대학 가고, 이런 걸 우리가 내 자아가 없다. 자아가 상실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체감, 자아 정체감은 자아 안정감이에요. 그러니까 자아가 안정돼야 되는데 자아가 안정된 게 유해, 유해는 조금 더디고 일시정지 상태입니다. 유해가 아니라 정체감 유시라고요. 아예 없다 이거예요. 자기 정체감이 없다. 왜? 부모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삐에로 주물돼요. 삐에로. 삐에로는 웃고 있지만 또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유해가 아니라 유시다. 나머지들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아 정체감에 위기의 경험이 없다. 그렇죠. 그냥 경험이 왜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내 자아감을 정체감 하려면 바다처럼 출렁출렁 붙임이 있어야 되는데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런 게 없습니다. 위기의 경험이 없죠.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뭘 보존을 해야 위기가 있죠. A는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한 상태다. 의사결정을 했죠. 누구의 뜻대로 부모의 뜻대로.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상담 심리의 목적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를 찾는 겁니다. 자 해설 한 번 또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문제 또 가보고 싶게요. 7번 문제 갑니다. 다음 발달 단계 중 아동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아동기 6세 12세네요. 정답 체크하면 니귿, 디귿이다. 그래서 프로이드의 잠복기다.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성당기 또는 성기기 이렇게 발달 단계 중에서 6세, 12세는 잠복기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구체적 조작계에 의해서 7세부터 12세에 해당된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기억 나오네요. 에릭슨의 주도성 내 죄책감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거는 주도성 내 죄책감은 항령 전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아동기가 아니라 항령 전기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실게요. 8번 문제 갑니다. 다음에 진로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나왔네요. 긴즈버그네요. 여러분, 긴즈버그라는 말을 들어보게 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나요? 햄버거가 떠오르네요. 햄버거. 긴즈버그, 햄버거. 어떤 햄버거? 긴 햄버거. 긴즈버그는 긴 햄버거를 좋아한다. 긴 햄버거, 긴즈버그. 이 긴즈버그는 햄버거를 어떻게 먹었냐? 너무 배고파서 환장하게 처먹었다. 환, 참, 현. 그래서 환상기, 참전기, 현실기. 이 세 개 단위로 주장한 학자가 긴즈버그의 진로발달이론이다. 그래서 환장하게 처먹었다. 환, 참, 현. 긴즈버그.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지능의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나왔습니다. 지능의 다요인 구조. 지능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지능의 다요인설. 서스톤이 주장했다. 서스톤. 나머지는 나는 모른다. 알 필요 없다. 스피어만은 뭐예요? 스파이더맨인지 알 필요 없다. 그냥 서스톤. 지능의 다요인 구조를 주장하였다. 이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왜? 문제은행식 축제입니다. 나오면 이 문제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 나오면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공부가 헛발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능의 다요인설. 누구? 서스톤. 끝. 이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해설도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벌써 합격의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완벽주의자들, 진해파들 이런 분들은 또 이럴 거예요. 저렇게 공부해도 진짜 합격인가요? 이런 또 의심이 들 겁니다. 이런 의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을 우리가 반들화해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는 저를 믿어야 됩니다. 저렇게 공부하면 100% 합격이구나. 김덕기 교수를 믿자. 믿음, 천국, 불신, 지옥. 믿으면 반드시 합격이다. 우리 구호는 믿음,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믿으면 반드시 합격이다. 자기 효능감 뿜뿜. 자기 효능감이 있는 사람 빤드라. 자기 효능감이 없는 사람 빤드라. 이렇게 또 여러분 포인트를 잡으십시오. 10번 가보실게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다 라고 나오는데 ADHD 주의력 결핍장애 A는 뭐고 D는 뭐고 H 뭐고 D는 뭐고 이런 것들은 보통 학위 받을 때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학위 받는 시험이 아니에요. 합격만 하면 됩니다. 지가 다 써있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만 고르면 됩니다. 정답 체크하고요. ㄱ, ㄴ, ㄹ, ㅁ이네요. ㄷ이 빠져있네요. 이것만 여러분 체크포인트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DHD를 치료할 때는 중추신경뇌를 자극하는 약물을 사용한다. 중추신경뇌를 자극하는 약물은 보통 뇌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데 치료하는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ADHD가 아니라 주의력 결핍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포커스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을 보시면 ADHD는 뭐 아동기에 많이 나타난다. 신경발달장애로 분류된다. 또 청소연기 주문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한다. 약물치료가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들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1번 갑니다. 태뇌의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것만 보시면 됩니다. 태뇌 아직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정답 체크하면요. 일반적으로 퇴하기가 배하기보다 기형발생물질에 더 취약하다라고 나왔는데요. 배하기가 기형발생물질에 더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항이 시험문제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발음이 이게 잘 안 되네요. 기형발생물질. 그렇죠. 배하기때가 더 취약하다.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취미생활로 보세요. 인문학적으로 보시고, 인문학 필요 없습니다 하면 얘만 더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보실게요. 12번 갑니다. 청소년기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보면 됩니다. 청소년은 주로 구체적 경험에 근거해 사고한다 라고 나오는데 구체적 경험 삑살이 아니다. 우리가 청소년기를 뭐라고 해요? 질풍노도의 시기다. 또 상상의 나래를 편다. 환상 속에서 이런 용어들이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경험이 아니라 상상적 경험에 근거해서 사고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상적 또는 추상적 사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단계다 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 문제 13번 갑니다. 영유학이 언어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면 ㄱ, ㄴ, ㄷ이네요. 그럼 여기는 맞다는 겁니다. 맞는 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그냥 이문학적으로 여러분 것을 만드시고 예를 체크하면 되겠죠. ㄹ이 아니니까요. 대부분의 영화는 어휘표현능력이 어휘의 능력보다 먼저 발달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어휘표현능력과 어휘의 능력 나왔습니다. 어휘의 능력은 그냥 어휘력이에요.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단어. 단어. 갑자기 단어하니까 이런 생각도 안 해요. 첫 강의에 너무 세게 강의해서 여러분들 놀라지 않을까 염려가 됐는데 엊그저께 아는 제자가 이런 교수님 강의하는데 힘드니까 재미있게 영상을 보냐는데 영상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린 꼬마애가 신발을 잡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거 신발이다 이렇게 어휘를 알려주는 겁니다. 말을, 단어를. 신발 그러니까 어린애가 발음을 잘 못해요. 시발. 신발. 시발. 아빠가 신발 그러니까 아빠 시발. 이런 영상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배운 다음에 그 말에 따라서 표현력이 생긴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아는 어휘표현능력이 어휘의 능력부터 먼저 발달된다. 아니다. 어휘의 능력이 어휘력이 단어를 먼저 발달하고 그다음에 표현능력이 그 뒤에 발생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넘기시고요. 14번 가보실게요. 두뇌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것은 옳은 것만 체크하라겠죠. 정답 4번입니다. 청소년의 충동적 행동은 전두엽과 변형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전두엽 또 전두엽의 앞에 뽑은 전두엽에서 연결이 잘 돼야 건강한 행동이 나오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되니까 픽셀해가 나오니까 충동적 행동이 이루어진다. 아 그렇구나. 포인트 잡고 나머지들은 그냥 넘어가면 된다. 그런데 교수님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올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문제에서 해결하면 됩니다. 지금은 얘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조연들이 자꾸 옆에서 건드리니까 더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올 때는 또 그 부분에서 해설이 진행될 겁니다. 15번 갑니다. 다음은 진단적 특징을 보이는 정신장애 나왔습니다. 다음 나오고 뻔하죠. 뻔한 문제들이 또 기본적으로 25분 중에서 한 보통 30%는 아주 쉬운 문제가 나옵니다. 분노 나왔죠. 분노 나왔죠. 또 분노 나왔네요. 분노. 분노가 뭐예요? 기분이니까. 분노발작. 분노가 있는 사람이 파괴적이죠. 파괴적 기분조절 장애다. 척 보면 앱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할 것도 없습니다. 16번 가보시죠. 섭식장애입니다. 먹는 거죠. 섭식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형, 니은, 디귿은 다 맞는 얘기고 리을이 틀린 거네요. 섭식장애 행동 개선에는 약물치료가 인지행동치료에 비해서 효과적이다라고 나왔는데요. 약물치료. 약물치료가 효과적이면 약만 먹으면 다 섭식이 이상 없게 저도 지금 뱃살 빼느라고 엄청 고민합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유명한 비싼 성형외과서 촬영이 앞두고 제가 운동하기 싫어서 주사 200만 원짜리 맞았습니다. 지방 분해하는 거 맞았습니다. 겁나 아파요. 한 200대 맞은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의사선생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이 주사로는 해결이 완치가 안됩니다. 음식을 조절하시고 섭식 조절하시고 운동을 많이 해야 빠집니다. 제가 뻑 같습니다. 운동을 많이 하고 또 식자를 조절하면 뭐하러 200만 원 주고 아픈 주사를 맞습니까? 아주 분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맞은 상태입니다. 배 더 나왔어요. 아마 200대 맞다가 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 먹고 이런 것 때문에 섭식장애가 해결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섭식장애. 밥은 다 먹으면 안 된다. 조금 남겨야 된다. 덜 먹자. 야식하지 말자. 이런 인지행동. 인지가 뭐라겠죠? 대가리 행동을 잘해야 섭식장애가 해결된다. 그래서 약물치료가 인지행동보다 치료에 비해서 효과적이다. 웃기지 마라. 인지행동치료가 더 효과적이다.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넘어가실게요. 17번 갑니다. 아동,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보면 됩니다. 셀만의 조망수용이론 대부분이 다 써있습니다. 셀만의 조망수용이론 이거 안 외워도 됩니다. 외치가 다 써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낄 거예요. 진짜 다 써있네. 괜히 사람 외웠네. 이런 또 억울함이 들 겁니다. 여기서 옳지 않은 건 미분화된 자기중심적 미분화됐다는 겁니다. 미분화된 건 발달 단계가 잘 안 이루어진 거예요. 0단계 이런 청소년들은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제3자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제3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반면교사.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봐. 이런 능력은 3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 0단계는 참고사항이고 미분화된 자기중심적 단계에서는 타인에 대한 제3자 관점을 생각할 수가 없다. 왜? 미분화됐으니까 너무 쉽지 않나요? 해결됐습니다. 이건 심심할 때 읽어보십시오. 설명 써있습니다. 18번 갑니다. 번호 18번 좋습니다. 신생아의 반사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만 보면 됩니다. 바빈스키 반사는 갑작스러운 자극이 다가오면 눈을 감는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바빈 바빈스키 반사 바빈스키 바빈스키 아니 갑자기 아이스크림 그 뭐죠? 베스킨라벤스가 생각이 나네요. 하여튼 어쨌든 바빈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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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울 거 없으니까 제가 더 썼으니까 바빈스키 마바발 끝입니다. 다시 갑니다. 뭐예요? 키워드가 바바발 바빈스키는 발 발바닥을 싹 감기럽히는 발바닥을 툭 꺼내면 신생아들이 이렇게 발바닥을 쫙 피죠. 부자처럼 이런 발바닥을 쫙 피는 현상을 우리가 바빈스키 반사라고 합니다. 바바발 끝! 너무 쉽지 않나요? 공부 겁나게 재밌습니다. 19번 가부 쉽게요. 19번 몸통의 발달이 이루어진 후 쭉 나오다가 몸의 중심부에서 말초부로 발달이 진행된다. 벌써 여기에 답이 남았습니다. 중심부 뭐예요? 뿌리근 멀리 퍼진다. 근원 멀리 간다. 근원의 발달이죠. 그래서 체크포인트 하시면 아유 재밌어라 20번 넘어가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아의 사고의 특징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엄마 생일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고르고 숨바꼭질하는데 숨바꼭질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술래를 못 보면 술래도 자신을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답이 나왔죠. 자아중심적 너무 쉽지 않나요? 21번 가보실게요. 설리반의 일어에 해당하는 것은 설리반 설리반 설치되지 말고 설리반 정답 5번이다. 발달 단계 6단계로 구분하고요. 연령에 따라서 받은 사람의 상호작용 욕구 상호작용 욕구 이건 대인관계의 의미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편안하고 성공지향적인 대인관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설리반이다. 설치되지 말고 아주 편안하게 대인관계 맺자. 설리반. 정답 3번입니다. 해설 자세히 나왔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22번 들어가 보실게요. 도덕성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이니까 옳은 것만 체크해볼게요. ㄷ, ㄹ이네요. ㄷ, 콜버그 나오면 도덕적 발달 수준을 평가하자다. 그래서 도덕적 발달 수준 나오면 콜버그. 제제풍 해두시고요. 밀리건 나오면 여성의 공동체적 관계와 타인의 배려. 타인 배려. 타인 배려 나오면 배려의 도덕성. 배려의 도덕성 나오면 밀리건. 도덕 발달 수준 나오면 콜버그, 찌치뽕.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개나 저버리자. 다시 한번 갑니다. 콜버그 하면 도덕 발달 수준. 밀리건 하면 배려의 도덕성. 타인 배려, 밀리건. 이것만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23번 갑니다. 애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왔네요. 애착 나왔네요. 애착, 할로우. 할로우, 할로우, 애착. 그래서 원숭이 실험입니다. 원숭이 나오면 할로우. 그래서 원숭이를 우리가 청소년 상담사 용어로 할로우, 할로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숭이, 할로우. 이 실험은 이거예요. 할로우가 실험했는데 원숭이한테 철사가 있는, 철사에 우유가 나오는 대리모 역할을 해서 보여주고 따뜻한 담요가 있는 대리모 역할을 보여주면 원숭이는 철사보다 따뜻한 담요가 있는 대리모 역할을 더 좋아하더라. 그래서 이 따뜻한 접촉을 더 좋아하더라. 접촉을 강조한 이론이다. 할로우, 원숭이 접촉. 따뜻한 접촉,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착 형성 과정에서 수유가 애착 형성 과정의 중요함을 밝혔다라고 나오는데 수유가 아니라 뭐예요? 접촉이다. 그래서 수유 X표, 접촉이 애착 과정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번호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짜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설 읽어보시고요. 수유가 아닌 접촉이다. 나와 있습니다. 24번 갑니다. 아동이 사용하는 기억 전략 중 기억하는 정모를 의미적으로 관련 있는 것들이 묶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갑니다. 저는 문제 출제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대학에서도 출제를 많이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출제를 많이 해봤습니다. 출제하다 보면 이 문제에 정답이 노출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에 있는 단어가 보기에 나왔다. 거의 정답입니다. 문제에 있는 의미가 보기에 나왔다. 거의 정답입니다. 그걸 찾게 되는 것들이 우리가 합격의 비결입니다. 공부의 비결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잘 하는 겁니다. 그 기법을 지금 바로 실행해 보겠습니다. 관련 있는 것들이 묶었다. 묶은 걸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여러 명이 떼고 다니는 걸 뭐라고 그래요? 조직이라, 조직. 이걸 묶은 걸 조직화라고 그래요. 정답, 조직화. 어우, 묶었네. 조직화. 끝. 너무 쉽지 않나요? 24번 해결됐습니다. 25번 가보시죠. 다음에서 밑을 친 이것을 이것이 설명하는 것은 정답 체크하면요. 한 개인의 행동양식, 정서적 반항. 벌써 행동이나 정서예요. 저 사람 원래 기질이 저래. 정답 기질이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질 나오면 토마스와 체스입니다. 토마스와 체스이라는 사람이 기질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기질에는 세 가지 기질이 있는데 순한 기질이 있고요. 까다로운 기질이 있고 또 느린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느린 건요. 느린 거예요, 행동이. 순한 건요. 저처럼 순한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까다로운 건요. 말 그대로 까다로운 거예요.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뭐 꼬투리 잡고. 그래서 이 까다로운 기질도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민하고 뭐 또 좀 과민적이며 뭐 이런 기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면 답이 까다로운 기질이겠죠. 얼마나 쉽습니까? 공부 어렵지 않습니다. 토마스와 체스 기질. 세 가지 순한 까다로운 느린 기질이다. 행동양식과 정서적 반응을 우리가 기질이라고 한다. 라고 해서 25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날 1과목 발달심리 공부해 오시니까요. 와, 좀 신세계 같네. 오, 공부 저렇게 하면 합격이네.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1, 2식 강의. 1과목 강의들이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두 번째 감옥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두 번째 감옥. 집단 상담의 기초 시험 문제풀이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벌써 제목만 봐도 집단 상담의 기초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쉬운 과목입니다. 집단 상담이 뭐냐? 먼저 용어 정리가 되겠죠.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용어, 간단해요. 용어가 어려운 순간 그 순간 인지는 썩어버려요. 인지가 뭐죠? 인지. 첫 시간에 기억나죠? 인지 뭐예요? 내가리다. 대가리가 조금 지금 약간 서먹서먹하다. 익숙해지기면 편할 텐데 아직까지 서먹서먹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하십시오. 내가리. D-G-R. 내가리. 이렇게 하시면 훨씬 편할 겁니다. 인지가 뭐예요? D-G-R. 내가리다. 내가리. 이렇게 딱 떨어져야 돼요. 집단 상담이 무엇이다? 집단. 모여서 상담하는 것을 집단 상담이다. 반대말은 뭐예요? 개인 상담이다. 이런 용어가 딱 내 것이 되면 아주 쉽습니다. 집단 상담의 내용들은 보통 인문학적 내용들 인문학적 내용들이라는 것은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풀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편적인 문항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략 감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80점을 맞자. 이런 마음으로 강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강의만 들어도 80점 충분히 맞습니다. 저는 100점 맞고 싶은데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인지적 오류입니다. 100점 인지적 오류. 대가리 오류예요. 뭐하러 100점 맞아요? 60점만 넘으면 합격인데 나 100점을 아껴겠다. 이거 별로 좋은 현상 아닙니다.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조금 여유가 있어야 돼요. 감성이 풍부하고 여백에 또 운치가 있어야 되고 좀 틀리는 또 미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점 정도는 개나 져버리고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가을에 감도 다 안 따지 않습니까? 까치밥 몇 개 남겨놓고 운치 있게 맵게 보는 맛이 있어야지 딱 따면 인간미가 없어요. 속된 말을 다 젖어버리면 별로 좋은 현상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점 맞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80점만 맞자. 강의만 들으면 무조건 80점 맞는다.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믿음 전국 푸시지요. 믿으면 합격이다. 그렇습니다. 믿으십시오. 반드시 합격으로 이해집니다. 말 나온 김에 한 바지 더 제가 또 여담을 하겠습니다. 제가 나이가 먹으면서 조금 정서적으로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 콩나물을 키우고 있는데 처음에 콩나물을 키울 때 너무 애착 우리 애착 배웠지 않습니까? 너무 애착이 가서 콩나물에 매일매일 물 주고 시간마다 물 주고 천으로 검은 천으로 딱 덮어놔야 되는데 시간마다 또 궁금해서 또 열어보고 했더니 콩나물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콩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너무 공부에 정성을 느리고 하나하나 분석하고 학자 이름 다 외우고 이러면 인지 썩어버립니다. 인지가 뭐예요? 내가리 대가리 썩어버립니다. 그냥 콩나물 물 주는 것처럼 콩나물 키우는 것처럼 흘러갈 것 쭉쭉 흘러가고 액기스만 쭉쭉 빨아먹으면 됩니다. 액기스 어떻게 시작되는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현실 치료 집단 상담에 사용하는 주요 기법을 모두 먼저 답 체크하고요. 이런 거 분석할 시간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요. 정소연 상담사 또는 모든 국가 자격증들은요. 문제 은행식 출제 방법입니다. 문제 은행식이라는 것은 문항들을 미리 선별해서 골라냈다는 겁니다. 그 문항이 나오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즉 주변을 너무 볼 필요 없다는 겁니다. 횟집에 가서 액기스 회만 먹지 스키 다시 너무 먹으면 본격적으로 회 못 먹습니다. 이것저것 다 분석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은행에 출제된 그 문항만 액기스로 쪽쪽 빨아먹으면 된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공부한다. 우리 여러분들 공부해 보신 분 아실 겁니다. 청소연 상담사 이론과 학자만 해도 한 천 명 나와요. 1년 동안 외워도 못 외워요. 이거 외우는 사람 진짜로 개토레이 정신 나갔습니다. 왜? 학자와 이론은 지가 다 써 있어요. 이걸 뭐하러 외워요? 포인트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주변 정리를 하고 포인트만 잡아봅시다. 그래서 정답 기역, 리을, 리을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이 정답이다. 즉 현실 치료에서는 질문은 당연히 해야죠. 유모도 다양히 사용해야겠죠. 역설적 기법 그래서 내담자가 또 집단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사용해야겠죠. 니은, 미음은 뭐냐? 니은은 이제 디귿이죠. 역할 바꾸기 역할 바꾸기를 다른 말로 역할 전환이라고도 합니다. 네가 이 역할을 한번 해봐. 네가 이 역할을 한번 해봐. 이런 이유는 역할극, 심리극입니다. 그래서 역할극, 심리극의 상담 기법이다. 게임 분석은요. 일반 PC방에서 게임하는 분석이 아니라 심리적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류 분석에서 암시적 교류, 이명교류, 심리적으로 어떻게 밀당하나? 이런 심리 파악하는 거. 그래서 심리게임이다. 그래서 이건 교류 분석에 해당된다. 그래서 정답 디귿, 미음 빼버리면 기역, 니은, 리을이다. 그래서 26번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또 한번 해설을 보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공부는요. 복습입니다. 한자. 한자의 좋은 점은 글씨를 못 써도 굉장히 아주 멋져 보입니다. 이렇게 쫙. 이게 뭐예요? 아,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학습입니다. 학습. 배울 학자, 익길 습자. 배울 학자. 배우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배우지 않습니까? 배우기만 하면 나중에 완전히 학됐네? 날라가버려요. 학처럼 날라가버려요. 습. 습이 돼야 돼요. 습은 뭐예요? 이게 한자의 상형문자입니다. 어떤 모양이에요? 새 날개 모양입니다. 새 날개가 일백백자. 일백백에서 한일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백에서 하나가 뺐으니까 몇 개예요? 99겠죠. 그래서 새가 99번의 날개짓을 해야 비로소 자기가 스스로 날 수 있다. 99번의 연습을 해야 비로소 날 수 있다. 한 번만 날면 그 다음에는 자동뽕뽕! 자동뽕으로 날라간다. 그게 학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99번까지 복습하면 우리 또 인지가 썩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을 보시면서 한 세 번 정도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학이 아니라 학습이 된다. 내 것이 된다. 이렇게 이 연사 강렬하게 주장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실게요. 27번입니다. 집단상담 이론에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정답 체크하고요. 기영, 니은, 니을이네요. 그래서 기영, 니은, 니을이 옳은 답이고 그럼 아닌 게 뭘까요? 디귿이네요. 그래서 디귿은 왜 아닌가 보겠습니다. 개인 심리학. 아들러의 개인주의 심리학. 개인주의 심리학입니다. 여기서 집단 과정에서 집단에게 이중자 역할을 해보게 한다. 이중자는요. 두 가지 자의 역할을 분담해서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역할을 바꿔서 해보는 겁니다. 이건 심리극이죠. 방금 전에 설명했지만 심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자 역할은 심리극에 대한 역할이다. 이번 출제자는 심리극을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극에 해당된다. 그래서 보시고요. 나머지 옳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심심할 때 읽어보십시오. 왜? 이 문제에서는 효용가치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 남을 때 읽어보시고 여기서는 아, 이중자는 심리극의 기법이다. 개인 심리학이 아니다. 포인트 짜보시기 빨랍니다. 자, 28번 가보실게요. 집단상남의 이론적 작품과 구성요사의 연결이 옳은 것은 옳은 것만 보는 겁니다. 심리극 또 나오네요. 진짜 이 사람 좋아하나 봐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연속 쓰려고 내요. 그래서 심리극에서는 당연히 심리 역할극이니까 진공이 있고 무대가 있겠죠. 끝.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심심할 때 보시고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실 분들은 너무 이게 그럼 교수님, 다시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벌써 이 문제의 효용가치는 없습니다. 그냥 심심할 때 보시고 안 봐도 됩니다. 29번 가보시죠. 집단상담의 윤리적 행동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했습니다. 모두 고르면 니은, 닐이겠네요. 니을 번 보게 되면 집단상남자는 자신의 가치관을 집단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보다 가치중심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다. 당연하겠죠. 가치 있게 해야겠죠. 또 앞으로 보게 되면요. 니은 번 보면 청소년의 집단에서 집단원이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을 때는 즉각 부모와 상승에 알려야 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니은, 니을은 옳은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역, 디귿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까도 말씀드리면 심심할 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스키다시들이에요. 이제 참고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혼자 공부하실 때 청소년 집단에서 집단원이 같은 학교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담임선생님에게 즉각 알려준다. 이런 것들이 비밀보호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보호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옵니다.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청소년 집단에 대해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비밀을 보정하고 신고하지 않는다. 비밀보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집단상담자의 윤리가장 나오면 이것뿐이 안 나와요. 반드시 이것만 나와요. 다른 건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비밀보장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반드시는 아니다. 즉 예외가 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다든지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위협적인 행동이나 위협적 요소가 있을 경우에는 비밀 유지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 엄청 찰나합니다. 이 포인트. 엑기스만 딱 잡고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공부는요. 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박사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박사기 받아서 답을 못 찾았다. 그 사람은 땡이에요. 청소년 상담사가 떨어집니다. 아무리 박사, 박사 할아버지가 얻으려도 답을 못 찾으면 떨어져요.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찾는 게임이에요. 답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틀린 거와 옳은 거를 가려내야 돼요. 가려내는 걸 변별력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똥인지 된장인지 가려내는 거예요. 똥은 철로가, 된장은 일로와. 된장 먹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된장도 똥도 모르니까 얘도 된장 비슷한데 똥 찍어 먹으면 똥도 골라요. 그런 공부는 하나마다 공부입니다. 변별력 가려내야 돼요. 왜 옳은지, 왜 틀린지를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29번 해결됐고요. 30번 갑니다. 여러분들,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해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설까지 1, 2 설명하다 보면 문제 해설하다가 몇 달 지나갑니다. 우리는 속전속결, 답을 맞추는 겁니다. 너무 많이 할 필요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30번 가겠습니다. 집단상담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요. 나왔습니다. 정답 체크하면요. 오, 다하네요. 이렇게. 이것도 심리전입니다. 그래서 설마 모두 답은 아니겠지? 이렇게 허를 찌르는 거예요. 출제작가. 이런 문제 다음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 모두는 아니겠지? 한 세 개나 네 개가 답이겠지?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허를 찌는 겁니다. 모두 답이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답이냐면요. 집단상담 기술, 명료하게 간단히 해주는 거죠. 간단히 해준다. 또 상담사가 요약도 해줘야겠죠. 또 자기 노출, 개방을 해야겠죠. 또 해석, 어떤 건지 설명을 해줘야겠죠.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것들 당연히 다 해당된다. 라고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갑니다. 집단상담 참가자의 권리 중 옳은 곳을 모두 골라라. 얘는 또 하나 빠졌네요. 기역, 니은, 리을, 니은, 디귿이 빠졌네요. 개인의 모든 비밀에 대해서 보장받을 권리. 모두는 아니다. 제가 앞전에 설명드렸죠. 이 키워드만 알면요. 문제 겁나게 쉬워. 공부할 게 없어요. 사실은 청소년 상담사가 합격률이 저주한 이유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석해요. 그리고 가르친 사람이 너무 많이 가르치고, 너무 많이 공부하고, 퇴직밖이 섞이고, 똥인지 된장기 구매 못하고,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고. 이러니까 답을 못 골라내는 거예요. 포인트 보세요. 아, 모두는 아니다. 끝. 얼마나 쉬워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31번 끝났습니다. 32번 가보실게요. 얄럼, 얄럼. 아주 이름도 얄럼, 얄미네요. 얄럼, 네럼. 얄럼 하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프랑스 가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철보고 프랑스 사람들이 자꾸 시벨럼, 시벨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나를 보고 욕하는 거예요? 어우, 시벨럼, 시벨럼. 그러더라고요. 어우, 네럼 걸리는 거예요. 얄럼, 네럼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시벨럼. 프랑스 말로 잘생긴 사람, 이걸 시벨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아주 아름다운 캐스터드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얄럼이 나왔네요. 얄럼의 치료적. 얄럼이란 사람은요. 대표적으로 실존주의 학자입니다. 실존주의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죽음에 대한 철학적 메시지를 전하는 게 실존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의 목적은 뭐예요? 인간은 죽는다.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똑같다. 죽으니까 잘 살자. 어떻게 잘 살자? 자유와 책임을 지고 실존적으로 잘 살자. 실존주의. 그래서 정답 5번. 실존적인 요인이 정답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33번으로 가보실게요. 다음은 집단상담축오력의 일부다. 기형 리을에 해당하는 것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을. 라고 나왔네요. 여러분 이런 문제 보면 울렁증이 있습니다. 왜? 일단 짐이 길거든요. 그런데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은행시출이라는 것은 나오면 이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안 나오면 안 나오고요. 그래서 너무 다 공부하지 마시고요. 이 포인트만 잡으시면 됩니다. 어떤 포인트인지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축오력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축오력이 뭐예요? 아니면 뭐 할 거예요? 이 답만 맞추면 되는데. 우리 답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어쩌고 저쩌고 남자친구와 많이 싸우면서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헤어지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군요. 이렇게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랬군요. 그래서 이걸 반영이라고 그래요. 반영. 그래서 받아준다. 반영. 바다가 왜 바다예요? 다 받아주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말 힘들어요. 혹시 저와 같이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 있나요? 다른 사람하고 연결하는 거죠. 연결하기. 저도 남자친구와 싸웠어요. 너무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나도 그랬어요. 자기 개방. 뭐 그냥 답이 툭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다님도 저처럼 남자친구와 함께 힘드셨군요? 마음을 받아주는 거. 공감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 5번이다. 반영. 연결하기. 자기 개방. 공감. 공부 겁나게 재밌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공부 재밌습니다. 홍삼 엑기스. 엑기스만 쪽쪽 빨아두시면 됩니다. 스키자치는 겟어웨이. 꺼져버려라. 34번 가보실게요. 집단 상담에서 응집력이 높을 때. 이 내용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응집력이 뭐냐면요. 아주 응집력 고차원적으로 얘기하면요. 또 인지 돌아버려요. 쉬어. 응집. 뭉치는 거예요. 으쌰으쌰하는 거예요. 집단이 모여서 으쌰으쌰 밥 먹으러 갑시다. 으쌰으쌰 아주 좋아. 우리 회의합시다. 으쌰으쌰 이런 게 뭐예요? 응집력이다. 그럽니다. 벌써 탑이 나오겠죠. 아닌 곳은 나오면 발등을 인식하나 이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 집단이 아무리 의식의식하더라도 예를 들면 지금 현재 here and now 촬영하는 지금 이승만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냅니다. 비가 오는 날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날은 딱 촬영이고 뭐고 그냥 집에서 그냥 탁 김치전 하나 쫙 쫙 쫙 쫙 붙여갖고 그냥 막걸리 한잔 쫙 먹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지금 열광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 회사에서 자 비가 오니까 우리 중국집 갑시다. 점심 메뉴를 취할 때 아니면 집단원들이 좋아요. 저는 짜장면 저는 짬뽕. 그런데 한 사람이 저는 한식 먹고 싶는데 에이 짜장면 먹으러 알아서 갈게 이렇게 서로 으쌰으쌰 하는 겁니다. 갈등과 인식의 일을 직접 타러지 않는다. 갈등이 있더라도 같이 흡수가 된다. 왜? 음직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있는 사람도 좋은 쪽으로 흡수가 된다. 이게 음직력입니다. 그래서 직접 타러지 않는다. 웃기지 말라. 직접 타러서 좋은 쪽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흡수가 된다. 이런 겁니다. 오우야 무작위 쉽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요. 나는 안심심해 하면 바로 35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집단 상탐의 바람직한 태도, 역할, 행동양식이라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태도, 역할, 행동양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단 규범이라고 합니다. 규범, 행동양식을 하는 게 집단에도 일정한 규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단 규범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집단 구조관이니까 얘는 땡 떨어져 나갔죠. 또 집단원끼리 스스로 확립한다. 집단원끼리 확립도 하지만 그럼 리더가 왜 필요해요? 상담사가 왜 필요해요? 상담사와 함께 병행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니은, 기억, 미음, 땡 하면 정답이 니은. 집단원끼리 집단원과 함께, 상담사와 함께, 집단 구조가 아니라 집단 규범이다. 35번 해결을 수 있습니다. 와,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공부 겁나게 빨르고 재밌는디? 이런 느낌이 자신감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탄력 받아서, 텐션 받아서. 또 36번 가보실게요. 집단 역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려해요. 역동적인 거예요. 그러면 좋은 건 다 역동적이겠죠. 상담사도 있어야 되고, 집단원도 있어야 되고, 과정도 필요하고, 응집력도 있어야 되고, 지도성도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그럼 뭐였다니? 뭐였다니? 우와, 여기도 모두 답이네. 36번 끝! 37번 또 가보자. 아유, 신나라! 그래서 37번. 집단 상담 계획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집단 상담자의 실수를 모두 고려하는 선. 이건 계획 단계입니다. 그러면 정답 체크하면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냐. 아, 아닌 건 뭐예요? 르구나. 한 집단원에서 많은 시간을 활약한다. 한 집단원에게. 집단원이 집단 상담에서 어떤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샘플링을 할 수 있는 상담자가, 내담자가 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는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지겠지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계획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실수를 범하는 이유는 자꾸 얘, 얘한테만 집중을 해요. 문제를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첫째는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어떤 내용인가? 여기서는 뭐예요? 아, 집단 상담에서 계획 단계구나. 계획 단계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 한 집단원에게 많은 시간을 할당한다. 많은 시간을 할당하는 건 계획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건 상담 단계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당하는 것은 계획 단계가 아니라 상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오, 그렇네. 리율 빼버리면 이거네. 그래서 부적절한 활동을 선택하는 거, 너무 많은 활동 계획을 하는 거, 이런 건 다 계획 단계다. 포인트 잡았으니까요. 38번으로 넘어가 보실게요. 집단 상담의 회기 종류를 위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 모두 고르시면 기역, 디귿, 리을, 미음이에요. 아닌 게 뭐예요? 니은이네요. 리을 보시면 이 문항이, 이 문항이 여러분들 문제은행식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변형이 되더라도 이 문항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항만 해결되면 어떤 문제가 얘와 유사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얘는 스키다시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제 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집단원의 라운드 반응, 라운드가 뭔지 모르면 해결을 못해요. 라운드. 와, 라운드 하니까 갑자기 골프 시키고 싶네? 이런 라운드, 이런 생각을 가질 분이 계시겠죠. 라운드가 뭐냐, 이거. 집단 상담의 회기 종류. 회기 종류는 1회차, 2회차가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 1회차 집단 상담을 마치겠습니다. 이럴 때 라운드는요, 리더 상담자가 이번 상담을 통해서 어떤 걸 느껴셨죠? 돌아가면서 한 마디씩 하죠. 저는 너무 좋았어요. 김덕규 교수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김덕규 교수님 만나니까 잘생겨서 난 그걸로 다 만족해요.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짧게 짧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는 거, 이걸 라운드라고 합니다. 라운드 반응은 길고 깊을 때, 길고 깊으면 이거 집단 못 끝나요. 그래서 웃기지 마라, 짧게 하는 것이다. 아우, 쉬워라. 39번 가보실게요. 다음과 같은 개입이 요구되는 집단 상담과는 관계에서 집단 상담자의 역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집단 상담 단계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대한 도전, 방어, 두려움, 저항, 곤란에 뭔가 안 좋죠. 이런 것들은 갈등 단계예요. 갈등 단계다. 갈등 단계가 아닌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딱 볼 때 좋은 말 읽었죠. 적극적 작업, 생산적 성과 촉진. 아, 이건 뭐예요? 작업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갈등 단계가 아니라 작업 단계라고 한다. 작업 단계를 다른 말로 생산 단계로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작업 단계, 생산 단계. 가장 역동적으로 핵심 포인트를 잡는 단계죠. 그래서 갈등 단계가 아닌 것, 작업 단계, 생산 단계. 시가 다 써 있네요. 작업 단계, 생산 단계.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문제만 잘 파가고 보기만 잘 봐도 답이 팍팍 올라옵니다. 40번 가보실게요. 코리 나오네. 코리의 집단 상담 단계. 코리, 코리가 나오면 초기 단계. 과도기 단계, 작업 단계, 종결 단계. 이렇게 네 가지로 이뤄지는데 이건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초기는 초기고. 초기에서 바뀌는 거 전환. 또 열심히 일하는 거 작업. 마지막 종결. 이런 것도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코리, 코리 이런 것도 적어놓고 외우는 사람입니다. 이거 다치가 써 있잖아요. 심지어 코리예요. C-O-R-E예요. 영어 단어처럼. Get to Ray. Get to Ray. 참고로 가요. Get to Ray라는 겁니다. 혐의 안 나오는 거. 이런 거 왜 외워요? 답 맞추기도 바빠지게끔. 그럼 답이 뭐예요? 자, 답 체크하고 작업 단계. 자, 보세요. 강렬한. 공통적으로 느끼는 주제나 강렬한 정서를 낳는다. 본격적으로 활동한다는 겁니다. 언제 작업 단계, 생산 단계. 방금 39번 했죠? 벌써 39번, 40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고구마처럼 약 쭉 올라오는 거죠. 41번 가보십니다. 집단 상담 종결 단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다. 언제 종결 단계예요? 무엇이다? 집단은 개인에 대한 피드백보다 집단 전체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 종결 단계에서는 상담자가 자, 여러분들 집단 상담 받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 어떤 거 느끼셨습니까? 이렇게 라운드 반응 다 한 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아,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장점으로 개인의 이렇게 개인적인 평가가 중요합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그래서 집단 전체와 과정에 대한 피드백을 한다. 개인에 대한 피드백보다 아니다. 집단 전체에도 하지만 마지막 종결 단계에서는 개인에 대한 피드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한 꼭지 팍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42번 갑니다. 중고등학교 청소년 집단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옵니다. 뽕인뜨 잡으시면요. 이런 것들은 심심할 때 읽어보시고요. 자발적 이 청소년 집단 상담에서는요. 자발적과 비자발적이 있습니다. 자발적과 비자발적. 말 그대로 자발적은 지가 스스로 아는 거예요. 비자발적은 지가 스스로 아는 겁니다. 자발적 뭐예요? 학교 가는 거. 또 교회 가는 거. 자발적 집단. 비자발적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어디 치료센터. 술 먹었다. 알코올 중독. 청소년이 술 먹겠니? 담배 피다 걸렸다. 금연 학교에 끌려간다. 치료센터. 시설 거주 치료. 이런 것들은 자발적이 아니라 비자발적이다. 아주 쉽지 않습니까? 43번 넘어가 보실게요. 청소년 집단 상담에서 집단 응진력. 또 나왔네요. 집단 응진력이 뭐라겠죠? 으쌰으쌰하는 거죠. 그래서 으쌰으쌰하는 거에 옳지 않은 것은 나오면 방어적이거나 비자발적인 집단원들이 참여할 때까지 기다린다. 지금 으쌰으쌰 역동적인 집단에서 기다릴 수가 없죠. 일로 와 일로 와 밥 먹으러 빨리 와. 데리고 가야죠. 그래서 기다리지 말고 함께 참여를 독려한다. 왜? 으쌰으쌰 응진력이니까. 벌써 이번 2019년도에서 집단 상담의 기초에 두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응진력. 항상 나와요. 응진력 뭐예요? 으쌰으쌰다. 얼마나 쉽습니까? 45번가? 44번인가요? 그렇죠. 44번 갑니다. 청소년 집단을 이끄는 집단 상담자에 요구되는 인간적 자질. 인간적인 자질이 있고 전문적인 자질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니은, 리을, 미음이다. 그래서 니은, 리을, 미음은 인간적 요소고요. 개인 상담 경험이나 또는 청소년 집단에 대한 폭넓은 식견 같은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 경험이나 폭넓은 식견은 전문적인 자질에 포함된다. 해결됐습니다. 45번 가보실게요. 다음 청소년 상담에서 상담자가 적용한 집단 기술은 뭐냐? 이겁니다. 답 체크하고요. 답 체크하고 거꾸로 그다음에 문제와 찌찌봉시키는 게 빠릅니다. 속전속결. 스피드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핸드폰. 핸드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5G 시대입니다. 누르면 딱 나와야 돼, 내용이. 여러분 보세요. 폴더. 누가 폴더 탁 열고 탁 이렇게 찾아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딱 누르면 답이 나와야 돼요. 답 문제 보면 찌찌봉 탁 나와야 됩니다. 피드백이다. 피드백 서로 뭐예요? 죽어니, 바꿔니. 탁구실 때 죽어니, 바꿔니. 이게 피드백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토피가 있어서 머리카락으로 가려해요. 그러니까 하늘이는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네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 또 왔다니까? 저는 이렇게 느껴요. 왔다 갔다 그러죠? 피드백 끝. 46번 가보실게요. 청소년 집단 상담에 나타나시는 문제 행동에 관한 집단 상담자의 대체로 옳지 않은 것은 뭐가 옳지 않아요? 집단 전체가 침묵하는 경우 주위를 둘러보거나 시간을 자주 확인한다. 그럼 이게 왜 틀렸는지 왜 옳지 않은지 얘를 잡는 게 문제의 해설의 포인트입니다. 얘를 줄줄 외우면 똥인지 된장인지 헷갈려요. 어차피 나오면 이게 문제의 은행으로 포인트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집단 전체가 침묵한다. 긍정적 침묵일 때는 아 여러분들 자 빨리 빨리 반응하세요. 이렇게 독려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왜 긍정적이니까. 그런데 뭐가 기분이 안 좋은 침묵이에요. 그러면 아 지금 분위기가 썰렁하네요. 여러분들 한번 우리 조금만 또 생각 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달래야겠죠. 얼르고 달래야겠죠. 그래서 시간을 자주 확인하면 더 침묵합니다. 주위를 둘러보거나 시간을 자꾸 확인하면 더 침묵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일 때는 빨리 빨리 여러분 자 의시하시 합시다. 하고 부정적일 때는 아 지금 분위기 안 좋네요. 자 우리 그냥 분위기 살펴봅시다. 이렇게 해서 또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47번 감옷입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을 초기, 중기, 후기로 구매할 때 중기, 중기는 뭐예요? 두 번째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뭐하냐? 초기는 준비하고 종교를 마무리하고 중간 단계는 뭐하냐? 중간은 뭘 해결해야지. 그래서 스스로 대안을 찾도록 격려한다. 스스로 찾아야 뭐가 종교를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찾는 단계를 중간 단계라고 한다. 48번 넘어가 보실게요. 중고등학교 청소년 집단 상담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옳지 않은 거 정답 체크하면 1번인데요. 이 문제는 출제 당시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았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서 정답이 1번, 2번, 3번 3개가 모두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한 문제씩 제가 해설을 드리면요. 1번 대별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집단 상담이 종료된 후에 실시한다. 종료된 후에 실시하는 게 아니라 집단 상담 과정 속에서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2번, 집단에 선발된 학생들은 반드시 부모에게 참가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반드시는 아니다. 예를 들면 집단 상담, 오락, 춤을 배우는 집단 상담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춤 배우려면 반드시 동아리 댄스, 부모님 동의서 갖고 와. 이렇지 않습니까? 반드시는 아니다. 3번, 집단 언어에게 집단 규범에 대해서 매회 실시한다. 집단 규범. 자, 지각하지 마세요. 인사 잘하세요. 매일 시간 하면 아주 짜증나고 반발합니다. 그래서 매회, 매회는 아니다. 상담 초기에 하는 거지 매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상담중에 병행한다. 반드시는 아니다. 매회는 아니다. 포인트 꽉꽉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집단 상담에서 비자발적 참여하는 집단원의 저항에 대한 설명의 대응이 아닌가. 저항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적당한 게 아닌 게 뭐냐. 여기 있고 싶지 않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누구라도 인생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 수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지적질하면 가뜩이나 저항에 있는 사람한테 더 저항을 하겠죠. 그래서 지적질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답 5번이다라고 보고요. 50번 문제 갑니다. 게시탈트 집단 상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왔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게시탈트 집단 상담이라는 것은 게시탈트 독일어로 형태입니다. 형태주의 집단 상담 또는 형태주의 상담이라고도 합니다. 형태, 어떤 모양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해결 과제 때문에 아름다운 모양으로 안 이루어지더라. 이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드는 게 게시탈트 상담의 목적이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고 나오면 ㄱ, ㄷ, ㄹ, ㄹ 외에 무엇과 어떻게를 더 중시한다. 뭐 다 나옵니다. 뜨거운 자리에 직면이죠. 직면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 차례로 들어가기, 빈 의자 기법 이런 것들은 다 오른 거고요. 틀린 것을 체크해 보게 되면 ㄴ이네요. ㄴ. 지적인 이해보다 행암을 강조하였다. 지적인 이해보다. 지적인 이해는 자각이고 자각. 자각은 게시탈트인데요. 얘보다 행암을 강조했다. 행암은 뭐냐면요. 슈츠의 참만남 집단입니다. 대표적인 게. 참만남 집단이 뭐냐 이것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참만남 집단. 예를 들어보게 되면 제가 전제에 말씀드렸지만 주식 중독으로 노숙자가 됐습니다. 노숙자 힌트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인지교육을 통해서 중독을 치료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맑은 영혼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만남 집단 마찬가지죠. 어떤 중독자 그룹이 모여서 우리 앞으로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자. 앞으로 올바른 행동함을 살자. 이런 것들이 행암을 강조한 이론입니다. 슈츠가 주장한 지적인 이해보다 행암을 강조했다. 행암을 강조한 게 아니라 지적인 이해를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집단 상담의 기초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세 번째 감옥에서 찾아뵙겠습니다.